전남도가 AI 방역시설이 미흡한 오리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들일 수 없게끔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전남도는 지난 20일 오리 입식 전 신고제에 따른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제한한다고 알렸습니다. 또 AI가 발생한 오리농가가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, 추가 입식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